아아아아 봉쌤 패턴 버거 던져주지 네 들어왔어요 수고 70% 호이보이님 던져주세요 입법을 앞에 감아놨어요 수고 거의 다 사서 물량 안 드셔도 돼요 수고 올려요 죄송합니다 스페가 없어서 왼쪽으로 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힝진님 패턴 보고 던져줘 콜라가 맛있어 헤드 헤드 잡으세요 힝진님 패턴 보고 던져줘 멜롱님 던져줘 위에요 위에요 이 파트 힐 되가나요 마카롱님 던져줘 멜롱님 잠깐 빠졌어요 조심 멜롱님 던져줘 텔샤크 맞기는 다 맞을 것 같네요 네 풀킥 수고가 나요 맞길 생각하지 내부쿨일수도 모르겠네요 왼쪽 같네 다시 나왔어요 이따게 암수 하나만 더 던질게요 이즈 하나 둘 승헌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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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 확인 네 곰쌤 하나 던져줄 수 있나요? 네 네 추구 올려요 안쓰러웠습니다 네 호이보이님 던져줄게요 앞쪽에 율법 가나요? 지뢰 터졌어요? 지뢰 터졌어요 지뢰 터졌어요 지뢰 터졌어요 앞에서 맞아드릴거에요 수도권은 철기 청소림 패턴버그 던져줄게요 네 이거 미리 말하는데 중앙 무력도 안 하셔도 돼요 확인 오케이 아 죄송 또 남은거 올려요 앞쪽에 요법 가동이고요 확인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바닥 조심하세요 갔어요 쓰지 말고 어떻게 될까요 외노 중 비 창창리 확인 외노 중입니다 메롱리 저희 아래 아래 탈창 되자 탈창 되자 아래 랜샷 끝 외노 중 외노 중 외노 중 타운 터지입니다 그리프를 외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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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파트 들어가면 추구일 1인 강화, 서머너가 먹는 게 낫겠죠? 아, 메롱님 드셨구나 그냥 주변에 뜨면 묵을게요 우리 율법 힌지 계속 깔아뒀지 아이고 1팟 곧 무력 질듯 다음 사이클 사바이면서 깔아봐 우리 4 1팟 무력? 1팟 무력 스킬 아껴놨어 초고 한 번 올릴 거예요 헤드나 봐요 피클 많아요 방금 여기가 어려운데? 아 이거 개 어려운데? 이렇게 뭐야?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9개 막판이 저 10개 1팟 맞자 이거 보고 밀죠? 보고 밀죠? 예 빨리 해주시니까 빨리 드셔야죠 그냥 밀죠? 미세요 나 리셋할게 미세요 나갈 수 있어요 미세요 나갈 수 있어요 컷 안 돼 저 버블 먹어야 돼 토고 있어요 손진님 던져 주실 수 있나요? 네 던질 수 있어요 저 약한 버블 늦어요 2.8 혹시 이 파티 안에서 하나 터셨나요? 네 아대님이 터셨죠? 한 개 터셨어요 아 오케이 3버 되죠? 더블 약간 늘려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 택 초고기 올라갔어요 6,7 13,67 몰라 이거 이거 내려오면 던톤 힘든데 20초 20초 초보 포탄버그 올릴게요 두려워 머리 아래꺼 좀 해주세요 위에꺼 막아주세요 흰 별 완 드세요 흰 별 6개 버금 심포 맞았어요 심포 쭉쭉 빠지고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오케이 오래가요 오래 지진 버그 조심 오케이 가시죠 메롱님 던져주면 됩니다 흰 6 아 흰 별 6개 먹었어요 드시면 돼요 이 게임 꺼 맞아드릴게요 확인 아파론 마카롱님 패턴 보고 던져주세요 확인 마리카 치고 망강걸림에 말할게요 1파주인가요? 2파주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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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너머지는게 파란 애터드립 지민아 저 Cabinet 잘 먹 diss 1파주인가요? 무제한 공쌤 던져주세요 네 들어갔어요 공조심 지뢰 있어요 아래쪽 지뢰 확인 버렸어요 파카롱님 여기 커버죠 서머너 뒀다 여기 갔습니다 여기 여기 아 오케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안 보였어 서머너 1 가비 형 흰 별도 1 흰 별 1 폴라봤어요 이거 서머너 그거죠? 정화소 저 총북도 저 총북도 저 총북도 저 총북도 백이요 포임보잉이 문제있어요 마카 생각해야지 가면서 오른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리파 똥 빼는 중 9시 끝에 뺐어요 아직 좀 멀어요 보스 샷건이에요 벨.. 벨 샷건? 네 가시 나와요 가시 났어요 다음 거 나와요 가시 났어요? 다음 거 나와요 초봉 올릴게요 너무 아이고 버리가 이거 막차 같아요? 이거 막차 같아요? 흰색 옵니다 흰색 옵니다 흰색은 빼야돼 흰색은 빼야돼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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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밑으로 가시죠 ared 끝났어요 네 understood nak 송쌤은 빡세게 쳐야됨 공복 잘 줘 공쌤 저 따라오면 돼 이거 오른쪽 하나만 깨어 이거 하고 시계로 아래로 밑으로 와 깨스깨스 나 백 좀 칠게 치다가 왼쪽거 하나 우리 갈 때 요렇게 가야지 여기로 여기로 스팟 써줘 아예 안 써졌네 이거 7시에서 피하자 왼쪽에서 피하자 그냥 이번에 부셔요 굿 어 딜 좀 해야 돼 리퍼가 센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쳐야되더라고 금방 나갈게요 아 이번 사이클 안되나? 다음 사이클 깨야 됐듯 네 이거 1파티 같이 아 2파티 같이 돌죠 아 좀 어지럽겠네 무조건 가야돼 몇 법 줄게요 아우씨 맞았다 리퍼가 좀 빡세더라고 흠진님 던져있어 아홉시 풀링할까요 저희 우리 이거 이 배지에서 할게요 3시 강트 중 권훈님 던져 묻고 아무 1파티 성부 한 번 썼어요 저 성부 하나라서 못 풀어드려요 하나 아꼈다가 1파티 내가 써줄게요 나 3개 갖고 있어요 1파티 실셔도 안 돼 3버가능 실어주세요 메롱님이랑 맞추시면 돼요 저 다 쏘 메롱님 그거 마이크 안 대셔도 돼요 메롱님 던져주면 돼요 초고 올려요 저 아재중 올릴게요 샷건 각도 밑에 본데? 특패 곧 나와요 생각? 벽으로 보니 트랜 좋아요 아래 봤어요 깐타 마카롱님 던져주죠 맞아요 초고 올렸어요 아까 못 나왔어요 확인 암수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지금 호크 하나 있어요 호크 아 호크님 있어요 패턴 보고 선수 있어요 아마 패턴 있어서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3버을 들어가요 3버 수고 올려요 내부 크릴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유도 해보고 쳐 보죠 나이스 차스 그냥 밀면 갈 듯? 아니에요 피해요 일단 물 밥 없어요 이거 터져요 저거 딱 번 별 샤크 저 감옥 수도 없어요 비즈 멀리 가도 됨 시간 괜찮아서 1파티 초고 한 번 더 돼요 둘 라스트 밑에 보는 중 초고 올려요 다 바쁘고 불법 넣어놔 자 다 Marketing 이거 개인 감금 나오면 6시에서 시계로 둘게요. 6시 시계 확인요? 감금 장판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네, 확인. 각도? 나이스. 아무도 안 걸렸네. 아래에서 와요. 콜라 걸렸거든요. 네, 풀렸어. 성부 썼어. 아, 그게 걸리셨구나. 갈 수 있으면 돼. 뭔가 스택이 쌓였네. 괜찮은 괜찮은. 메롱님한테 드릴게요. 저는 스택이 쌓였네. 아래에서. 괜찮은? oh 4스택이야 거 맞는거 그냥 저희 딜로 풀 해야 되는 거죠? 아보 근처에서 맞으시는 네 다단히트 네 그냥 풀피 유지하고 맞고 아보 한테 붙으시면 얼마 정도면 스펙컨 샨비 놀았어요 원툰가? 너무 쾌져가잖아 아... 깔끔하다 어? 호이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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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